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자마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업로드 했던 클럽원 아웃바렐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해서 칼라파트가 없는 소음기가 영상에 들어갔어요 한번 보여드릴께요 일단 제가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칼라파트인데 이 앞부분을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색을 해서 이렇게 칼라파트로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다가 이것도 제 실수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럽원 아웃바렐 리뷰를 하면서 이 앞에 소음기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이걸 쓰면 안되는데 제가 이걸 써버렸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 있는 이 소음기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정말 아무 생각없이 이 옆에 있는 이 소음기를 잡아서 본의 아니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칼라파트는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로남불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서 재밌는 영상 그리고 이렇게 칼라파트가 없는 장비는 아예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성숙된 자세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계속 진행했을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오 heut